역촌동에 사는 28살 고요은입니다. 예배팀 할 때, 찬양 연습할 때 반주하면서 노래 부르고 싶어서 반주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. 피아노 학원도 다니려고 하고 기회를 많이 찾았었는데 좋은 기회 같아서 신청하게 됐어요. 새로운 곡이나 이런 거 쉽게 쉽게 반주하면서 배우고 싶어요. 경력은 아예 없어요. 지식이 없죠. 거의. 그냥 개이름 정도 아는. 질뜩은 주명이나 우린 그 끝에 따라갑니다. 주는 완전 됩니다. 오케이.